경상북도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으로 작감된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주 3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단축할 경우 정부 보전 금액이 최대 월 200만 원으로 제한돼 월급여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. 이에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월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정부 미지급 부관을 전액 보전하는 한편 육아기 단축제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등 한도를 대폭 늘리고 아이동반사무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